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. 울타리 같은 예방시설을 짓는 데 도움이 됐던 정부 보조금이 올해 크게 줄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. 이시연 기자입니다. 수확을 앞둔 옥수수들이 밑동이 꺾여 쓰러졌습니다. 알맹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밭은 그야말로 숙대밭이 됐습니다. 멧돼지들이 흡쓸고 간 겁니다. 올해 고추를 심은 밭 쪽엔 튼튼한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. 보조금을 받아 설치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자체와 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 보조금을 지원해온 정부가 올해 국비를 크게 삭감했습니다. 지난해 4억 원 넘게 전북에 책정했던 예산이 올해 1억 8천여만 원에 그쳐 60% 가까이 깎인 겁니다. 전라북도 분담액도 같은 비율만큼 줄어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우리가 8집인가 신청했는데 올해 3집뿐이 혜택이 안 됐죠. 임실 등 일부 시군에선 시군비를 늘려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큽니다.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로 거의 농사를 못 짓고 있는 휴농 상태로 있는 상태의 농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국도 부위분이 계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식은 부담 증가로 사업 수진이 어려울 것으로... 환경부 역시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을 늘렸지만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액만 해마다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.